자 챕터 11, 환옥입니다. 이름이 뭐였지? 올리비아? 아닌데? 올리비아는 그 꼬맹이잖아. 올루카스? 아닌데? 그건 검사 저건데? 소장인데? 암튼, 뭐시기를... 아, 빗소리야! 빗소리아랑 올라서를 내가 합쳐서 생각했구나. 음... 근데 여긴 너무 녹빛이다. 이 곳은 볼 수 없는 것 같아. 영별로는 보통은 올루카의 벽에다. 정받은 필요 없지만, 너는 무엇을 부탁하고 싶어. 음... 그 위험한 게 이곳에 그저 있었는데, 제암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상하게. 근데 탄타올라스의.. 아, 모르겠어.. 세인? 솔직히 앞에 둘이 정신이 나간게 아니라 원래 그런 성격이었던 거 아니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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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죄, 그는 죄, 그는 그는 죄, 그는 죄가 있었어? 그는 그들과 부끄러워졌어. 그는 너의 감성들과 함께해 주셨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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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말해 주신대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 그럼... 그는 그는 뭐지? 그 다음? 그 다음? 말하자면 다운다니라는거죠? 가상의 부류가 끝냈어. 낳몬어. 좋아요, 좋아. 그런데, 그 다음.. ..하시아? 왜 그것이 중요하지? 서서히.. 데는 너를 위하여 서서는 다운다니라는거죠. 그냥... 더 이상이 날아가게 갑시다 오덴의 지도에 표시된 장소가 맵에 추가되었다 비쏘리아 성 정문 비쏘리아 성 오케이 일단은 어 뭐야 사진 포인트 있어 넘어갈 수 없지 아 집인가? 맞네 겸허의 평원 동쪽은 진짜 겸허의 평원 이곳에 숨을 수 없지 좋네 내가 끌어진다 어 금덩 개꿀 안녕 잘 지내? 잘 지낼거야 너는 어 여기도 맵있네요 오케이 나 챌린지 완료한거 없지 않나? 어 금덩 개꿀 좀 의도하고 해야겠는데 슬슬 아 데드스페이스 하다 왔더니 나도 모르게 R3 버튼 누르고 있네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래서 게임은 한 번에 하나만 해야 되나봐 아 파르사가 있네? 한번 굴리고 가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 왜 생긴게 이러냐? 앗! 아 왜에 또 이거 계속 쫓아오던가? 맞네 그냥 은신전 들어가야겠다 아 나오자마자 이거 뭐하는 짓임? 룩아웃! 뭔 룩아웃이야? 나 잘거야 야 노래 풀어 듣기 싫어 그 노래 지겨워 죽겠어 진짜 아니야 일어나 아니야 일어나 파르사 한번 굴리러 갔다가 쳐 파르사 한번 굴리러 갔다가 쳐 씨 어디였냐 파르사 어디였냐 파르사 굴려 빨리 일정시간 라이프 자동회복? 에이 이거 안좋아 인마 어쨌든 어라 기념비도 못참지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봄에 를 맨 잊지 단무지 다짐이 말하네? 너무 auster.. 헐 헐igh.. 그냥 막타 쳐 얘들아 범슬들아 막타 좀 쳐 좀 더 죽여 내가 다 죽여버렸는데? 아 건수 가지고 안 찼어? 아이C 아이C 야 피하지마 나이스 음.. 어떻게 가야 되지? 음.. 꽤 꿀 심플 심플 오동 한 대 좀 많이 줘라 마나가 있네 아니야 올라오지마 마나 먹고 가 가다 말아 아 아 거지같은 장소였구나 있어봐 나 무슨 저 클라이밍 하는 것 같아 아 와 이거 선 오지게 넘네 못 가게 해놨네 와 씨 아니 야 뭐 어떻게 가라고 이거 그럼 아니 아니 와 와이어 사거리 진짜 짧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가라고 무조건 아 자유도가 없어 자유도가 뭐긴 뭐야 맨날 보던 기념비 아냐 인마 방어력 라이프 그것도 아니면 마력 1 회복효과 15 와 셋 다 아니었어 세상에 자 기념비는 했구요 집에가서 책 한번 더 뒤지고 가자 아 아 책 보러 온거야 인마 오케이 정마법인거야 이거 뭐였지 아 고문서를 봐야되지 어차피 아니 정말법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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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그냥 하면 되네 어 스테미나 소비 없음 아 아 아 저건 또 청마법으로 따로 치는구나 와 돌겠다 센자 공격력을 각자 따로따로 올려야 돼 에이씨 똥캠 봉인미공 안갈거구요 지금 어 저쪽을 목표로 달려보죠 왜요? 제가 지금의 시각을 열어봅시다 나의 시각을 알게 되는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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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퍼TS 아이검나 튀오대네 진짜 이 놈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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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이씨 근데 얘네 이래서 지금 저거 내 것도 씹히는구나? 저걸 쓰면 돌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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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네 피 1이다 야 건속아 제발 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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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약점이 아니잖아 약점에 내릴 잡아야 돼 아이씨 엔 엔 엔 엔 엔 2. 2. 2. 2. 2. 3. 3. 3. 4. 5. 5. 5. 5. 6. 6. 1시간 뒤 정리를 받을 수 없을때 1시간 뒤 2시간 뒤 2시간 뒤 1시간 뒤 1시간 뒤 2시간 뒤 1시간 뒤 응? 들러 나중에 갈라 그러면 가기 싫어 지금 해 하지 마 아니 에이씨 못 참지 못 참지 너네도 약점은 아니냐? 갈게 미안 미안한데 좀 지나갈게 선빵 쳐놓고 도망칠게 고마원 고마원 이 게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게임판 못 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세지도 못해 그냥 충공 게임이야 여기도 편지 없는 다음 장소 뭐 그렇게까지 멀리 알려주냐 빨리 책 봐 사람이 배워야 살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 이걸로? 아 장난쳐 지금? 아니 뭔 씨 이거 하기 쉬워 아 귀 간지럽다 근처에 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야 그리고 저 어디냐 사진 찍는 포인트 찍어놓을 걸 그랬다 생각보다 되게 먼 해 이 게임에서 엄청 먼 건데 스태미나 개박살 그치 왜 낙하했을 때 스태미나가 박살나게 설정이 났을까 무슨 생각이지 대체 어 야 니네 잘 만났다 야 중독 좀 걸어 중독 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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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마리 걸었어? 거기 다섯마리igerigerigig carried a gun 거기 다섯 마리지 가 나 간다 미안하다 나 좀 갈게 아이 아니 네그가 왜 아 나 간다 아니다 니넨 잡아줄게 아 얘넨 안 잡으면은 사진을 못 찍을 것 같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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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똥깨 마 진짜 이건 좋은 것 같아 이게 뭔데? 뭐 고인돌이야? 참 스톤 엔지야? 쟤들이? 참 나이스 가능 아 자 다 돌았고 그 다음에 아 아씨 나 좀 가자 나 좀 가고 싶다 얘들아 왜 이렇게 나를 붙잡아 내가 그렇게 좋아? 좋을 수도 있어 군대 이후로 처음이야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거 이 세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 네일 디자인? 아 귀찮은데 잠깐만 이 근처에 좀 전에 봤거든요 안녕? 안녕? 야 독 걸어 독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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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막 맞출게 걸어 걸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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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뭐야 독 사라졌어 지금? 아 이러면 안되지 더 걸어 더 걸어 더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여기서 다섯개 다 채워버려 아 아 아 꼭 다 건거야 이게? 아닌거같은데 또 걸어 또 걸어 또 걸어 세마리만 걸자 한마리만 걸자 한마리만 걸자 한마리만 걸자 한마리만 걸어 한마리만 한마리만 걸으라고 인마 왜 왜 계속 건너만 걸어 됐어 나 간다 나 간다 자 샐린지 깨기 더 이렇게 힘드네 충전기 좀 꽂아둘려가 오우 자 가자 야물 딱지게 가보자 자 야 저기에 그 왜 있을까 다 이유가 있어 세상에 이유없는건 없 우와 젠장 스테미나 제로될뻔했다 박살이 아니라 아 이래서 빨리 부스트가 생겨야돼 부스트가 훨씬 편해 이거 아 그 샘을 가볼까 어 생겼다 왔다 이야 간다 자 자 하류까지 왔지 돌아 상류로 간다 이제 상류로 간다 이제 상류로 간다 이제 어 어 젖었는데요? 스테미나가 제로가 됐는데요? 안 젖었어 다시 가 간다 다시 다시 내려간다 기다려 이들이 여길 어떻게 올라그래 바보더라 악어 주제 후후 멈춰 스테미나 채워 포켓몬스터 스페셜해서 그린이 골덕으로 파도타기를 이런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고 거긴 레드 그니까 지우의 피카츄가 자기가 파도타기를 이렇게 아니 그 분신같은거 만들어서 아 맞아 그림자 문신으로 파도타기를 하.. 역시 갓카츄 그거 어떤 게임에서 했지? 소드실드 때였나? 지우의 피카츄를 한번 선물해준 적이 있었는데 닌텐도 측 아니 게임프릭에서 지우의 피카츄 그때 공개 아 그 뭐냐 종족값이 600쪽이었나? 아 포켓몬 레츠코 때였던 것 같다 뭐 암튼 그래서 그 피카츄랑 그 이브이는 교배가 안되는 종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 아닌가? 교배를 하면은 평범한 피카츄랑 이브이가 나오던가? 뭐 어쨌든 아 이런 이씨 야 이거 너무 에반데? 이거 너무 에반데? 아 아 아 하하 가취 컴링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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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머더팍 뭔데 이거 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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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 그치 하아 하아 하이라 하아 하나 으흠! 흠! You're gonna love this! Oh, this one? You're too close to what you're saying! I can't help it! They're so fucking clingy! Ooh! That's gotta hurt! Huff! How do you feel? Like everything's crystal clear! It's fucking awesome! Ah! That's it! Yeah, what's your 약점? SRAB 거! I'm thinking, I'm thinking! This oughta be good! Huff! That's a good one! You're gonna die! That went well! You betta did! That asshole's going nowhere! Got you on your toes! Now! Bing결을 걸어버리는구만, you man! For sure! Hey! Hello! Hey! Whoa! Bye! 안녕 개꿀 야 찍어 아우 힘들어 왠지 이거 올 것 같애쓰 아 아 기념비도 못참지 내가 어차피 가는 길이야 딱 줘 어 잠깐만요 이거밖에 없냐? 더 없어? 드랍템 뜨거운 입자네 쓰나? 쓰지 않나? 오호우 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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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흠 흐흠 펑 헉 헉 헥 헥 아임 섬스는 섬스는 오우 역시 이거는 싸일러가 짱이야 한 번 휘드르면 끝나는데 씨 아우 귀찮아 방어 개악굴 전신차로 가! 우와! 또 젠장! 아 아 개싫어 진짜 야 너만 데밋이냐? 나도 데밋이야 인마 근데 지능 속도가 느려지잖아 넌 아프고 말겠지만 난 시간을 날린다고 시간은 금이야? 여기 좀 더 깨끗해지고 브레이크에 대한 뜻이야? 오케이. 더 이상해 당연히. 내가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 너한테 의존 안하면 너는 역할이 없잖아 너도 내심 의존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비쏘리아 성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만큼 위풍당당한 탑이 우뚝 솟아 있다 수세기 동안 아시아의 위대한 학술서적 대부분이 성 내부에 보관되면서 성은 점차 지식의 창고로 변모했다 매년 증가하는 장소량에 맞춰 보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성의 탑도 점점 거대해지다가 결국에는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뭐야? 부실공사라는 거야? 개판이네 뭐지? 특별히 어떤 일에 있는지 으흠 어차피 연사의 마와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 같아 기념비 저거 한 거고 이거는 본인 미궁이고 재키고 아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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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았 got him oh damn yeah too good 이거 찍자 다른 기술들은 뭐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막 요런 생각이 든다면 트라브 거는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 트라브는 저게 답이야 저게 옳아 어 38분이나 했네 벌써 허허 잠깐 돌아다녔을 뿐인데 여기서 비소리야 성 정문 뚫는 것까지 제낄게 아니 뭐 제낀된다 한번 넘어갈게요